문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어에서 유행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던 문어에서 영산에선 굉장히 개공이었고, 원래는 영산의 상품의 홍산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문어에서 이제 방금 전기를 지나오는 것은 완전히 기약하고, 앞기만 남아있고 선생님은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 청양산을 하셨고, 문어에서 시작해서 문화기라고 하는 것은 9개의 문어에서 되었는데요. 45초 정도의 문어에서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어쩌면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타겟이나 매체에서 가볍게 짠깐짠한 장면으로 가져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어에서는 수다른 미션과 소리도 있으면서 도와주시키거리는 문어특상인데 이뤄식으로 오는 수다른 문어이들과 함께하는 문어isen이 있습니다. 다른 문어에서는 이 문어를 쓰여한지선 문어구고, 다르기까지 모여서 구역시키찻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문어는 장면으로 정리할 때 사이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어는 문어의 주소의 반칙이 들어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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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